프로축구 K리그2 부산아이파크가 새 시즌 주장으로 베테랑 박종호를 선임했습니다. 주장 박종호를 뒷받침할 부주장은 지난 시즌 주장이자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진규와 리그 MVP와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 안병준 그리고 외국인 수비수 발렌티노스가 맡게 됩니다. 부산아이파크는 오는 20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K리그2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산아이파크는 오는 20일 안산 그리너스와 K리그2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